아아 This is my L2 누구량 오 헐 누구? 누구량 나 미연이 아닌데 얘 왜 미연이에요? 나 미연이 아닌데? 나 미연이 아닌데?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쁜데 저희는 지금 퇴근길입니다! 와우 차에서 하는 거 차에서 둘이 하는 거 처음이죠?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 처음이야 저 차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짐이 좀 안 와서 네, 거기 모인 거 어깨로 이상한 물건 오늘 민이가 아주 귀여운 머리를 했습니다 그거 누가 지워줬어? 대박 내가 지웠어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뜻이 있던데 민두가? 만두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만두라서 그냥 민두라고 했는데 어쩐 레버버가 민두가 무슨 뜻이라고 설명해줬어 민두가 이런 단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있지 않아?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저는 모르겠는걸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면두 어때요? 면두 면두는 면두도 보고싶어요 면두는 글쎄요 제가 지금은 약간 좀 뭐랄까 좀 얼음 성숙하고 좀 섹시하고 내가 사준 머리 이거 우리꺼야 이건 우리꺼야 너가 나한테 남겨줬어 나오기 위해서 밥을 먹었으니까 먹었나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오늘의 TMI 제가 새우 샌드위치를 먹고 잤습니다 자고 나서 엄청 부었어요 저는요 글쎄요 저는요 글쎄요 저는 무슨 TMI가 있죠 이제 부기 빠져나 봐봐 나 부었어? 아니 진짜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 찍어보셨죠? 일어났을 때 진짜 저 부으면 여기 눈 밑에 좀 부어요 뭔지 알죠? 네 알아요 저 알았어요 뭘요? 저 다래끼가 났어요 지금? 근데 나 몰랐어? 너 내 다래끼 나는 거? 어 나 근데 지금도 나온 거야? 어 나와? 이제 여기 없었어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없어졌어 근데 느낌이 있는데 응 어저께 이제 방송 우리 운방 이틀차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다래끼가 난 거예요 눈에 그래서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다래끼가 나서 얼마나 슬퍼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툭 터뜨렸어요 그 봐 지금 없어졌어 어 근데 여기 느낌이 있어 아 좀 부어 조금 부었나 거기 여기 전 다래끼가 자주 나죠 근데 진짜 그 단톡방에다가 미연이가 항상 매일 저버한테 오빠 다래끼 약 주세요 나 봤었어 맞어 좀 자주 나요 어 그래서 이번에 엄청 여러 개를 사다 주셨어요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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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금방 일어나야겠다 퇴근하고 바로 바로 씻고 바로 누울 겁니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집에 가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제 preocup 아프지 말고 안일 만날롤롤롤롤롤롤롤롤롤 지금은 제가 être 정말 욕끄멤롤롤 진짜 banyak 약관 깨끗하게 봤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진짜 마이크까지 깔맞춤이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쵸 기분이 졸만하네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이런 네일을 했는데요 슈아가 이제 원래 평소에 네일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슈아가 평소에 네일을 잘 안 하는데 이제 나보고 뭘 했네 자기 하고 나서 다른 사람 한 게 궁금했나 봐 그래서 내가 보여줬는데 뭐지? 반응이 그랬어? 네 이래요 그래서 이 네일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런 네일을 이해를 못 하는 슈아 왜 예쁜데 완전 네 스타일이야 그래 예쁘지 이게 제가 원래 이런 네일을 하고 싶었는데 제 손보다 뭔가 민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또 뭐 왜냐면 제가 원래 평소에 활동 안 할 때 손톱이 짧아서 그래서 뭔가 짧은 거면은 이런 아트 하면 뭔가 귀여워 더 귀엽고 잘 어울렸는데 미연이가 추천해준 거를 제가 해봤어요 저번에 근데 좀 길게 해서 길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제 스타일 안 이었는데 예뻤어요? 예뻤는데 좀 달라요 짧은 게 더 귀여운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활동 끝나면 제가 손톱을 짧게 잘라서 좀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제 사진이요 제 사진이요 나 왜 갖고 왜 잘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왠지 음 하나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가끔 이거를 찍으면 잘 나오면 가져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집에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근데 정말 쓸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인정 왜냐면 모두 줄 것도 아니고 근데 추억이 돼요 그냥 그냥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 그런 머리였구나 이런 사진 보면 그때 생각나지 들어줘요? 어 예 요즘 저의 그 제가 좋아하는 어? 제가 좋아하는 그 뭐야 귀마개입니다 요즘에 그냥 이동할 때도 조금이라도 자려고 이 귀마개를 끼고 TMI에요 응 그리고 어디 갔지? 이거 이거 마사지기를 하고 어? 어? 없어냈어 없어요? 왜 없지? 어? 좀 찾았대요 심지어 사인까지 했더니 어? 같은 날인가? 같은 날이야 어제 직접 사인까지 하셨네 쌍야지 했는데 뭔가 제가 이거 볼에다가 살짝 뭘 그렸어요 근데 잘못 그려서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제가 이대로 네브랜드한테 주면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고 쇼아가 요즘에 이 표정에 빠져요 맞아 요즘에 그 혀를 살짝 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냐고 그니까 액션 촬영 어땠냐고 여러분 진짜 우리 수업까지 받았어요 우리 진짜 액션 스쿨에도 봤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웃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진지하게 찍었는데 진지하게 찍었는데 근데 우리 봤을 때도 우리 좀 웃었어요 나 진짜 이렇게 하고 봤는데 아무튼 정말 열심히 찍어주시고 진짜 너무 신경 많이 써주면서 감사합니다 네볼랜드는 재밌게 봐줘요 진짜 우리 또 언제 이런 거 하냐 진짜 봐봐 그때 그 엠카 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 우리 액션 진짜 아이들 앞으로 또 액션 할 것 같아? 할 수도 있지 왜냐면 할 수도 있지 너무 어려워 아니야 잘했어 왜냐면 우리 딱 이틀만 했는데 이 정도는 잘한 거죠 제가 그 액션 스쿨 옛날에 다녔잖아요 잠깐 아 맞아 미안해 그 드라마들 근데 이제 제가 다시는 액션 스쿨에 갈 일 없을 줄 알았죠 근데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니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촬영 때 심지어 리플레이 아니 리플레이 아니고 그때 제가 두식이 촬영할 때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한 두세 분은 계셔서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웃겼어요 그래서 막 어 민현씨 봤는데 기억나요 이랬어요 소연이 오글 걸었어? 어? 그렇게 우리 열심히 했는데 소연이 오글 걸었다고? 너무 서운하잖아 그니까 그 대사 해봐 뭐니? 그 대사 에이! 소연이가 뭐라고 했지? 얼마나 뭐 시간? 제한 시간은 제한 시간은? 어 내가 소연이 따라할게 제한 시간은? 제한 시간은? 5분 2초 미연이 충분하네 충분하네 그 대사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하면서 사실 웃었어요 진짜 여기도 하고 액션! 근데 꽤 몰입했는데 다 내가 봤을 때 모니처 내가 처음에 소연이게 했을 때 나 이렇게 옆에서 봤어 그래서 나 진짜 웃음 계속 참고했어 근데 소연이 이런 거 잘해 나 소연이 잘해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 슈아의 발차기 봤어요? 그게 제 포인트라고요 아 너무 웃겼어 슈아의 발차기 우리가 그거 네 뭐라고 했죠? 그 발차기 그거 뭐 그랬죠? 소원의 말을 많이 하고 그 다리 그 춤 있잖아요 네 그런 줄 알았어 소원을 맞대고 근데 우기가 이런 거 잘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기가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우리 세 명 우리 맏언니 그리고 소연이까지 네 그 맏은 포지션 있었어요 맏은 역할이 우리가 제일 액션 씬 많이 해야 돼서 우리 셋이 만 수업 받았어 너무 웃겨 진짜 특히 소연이가 진짜 어려워 응 소연이가 진짜 어려운 거 많이 했어 진짜 제일 어려웠어 진짜 제일 어려웠어 응 여러분 진짜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귀엽게 봐주세요 웃지 말고 웃지 말고 멋있게 봐줘야죠 그니까요 진짜 웃어도 되고 눈물까지는 흘리지 말자 근데 단장님 엄청 웃으셨대 이거 I love you 소원은 없다 내일도 내일도 인가 파이팅 합시다 네 내일도 잘 지켜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알죠? 댓글 좀 읽을게요 제가 네 어? 어? 왜? 멜론 실시간 차트 1위야? 1위요? 어 근데 1위에서 하지 않았어? 아 실시간 차트 아 실시간 차트 피곤해 보여요? 티가 났나? 저희가 원래 그런 일을 좀 자주 듣잖아요 피곤해 보인다고 피곤해 보인다고 오늘은 진짜 리얼 아 오늘은 잠깐 시구망 볼까 생각 중이에요 보세요 망설이야 망설지 마세요 네 맞아요 망설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민희가 나오는데 어떻게 안 봐? 안 볼 수 있어? 어? 금발로 이 머리도 했었어 맞아 다 했어 진짜 꿀잼이야 진짜 꿀잼이야 바로 봐요 이 비애압이 끝나고 지구망을 보러 가줬어요 알겠죠? 민희 빨간색 사탕 아직도 먹을 수 있지? 매일 먹어요 아니요 뭐 있을 텐데? 없진 않을 텐데요 그냥 봐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뭐가 있지? 뭐 있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당신의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뭔가요? 뭐예요? 우리 노래 중에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 근데 다 좋아하니까 오늘 좋아하는 곡 오늘 좋아하는 마폴라로이드 한 소절 한 소절 미연 씨도 한 소절 주세요 저는요 저는요 민희 씨가 옆에 계시니까 에스케이프를 아 아 에스케이프요? 어디든 날 데려갈게 I'm coming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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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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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면 돼 걱정하지마 세요 아주 안경이 좋네요 그니까요 저 원래 진짜 퇴근길에 이렇게 한강 보면서 한강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오늘 하루를 뭘 했는지 좋은 일을 뭐 했었는지 아쉬운 거 뭐 했었는지 그런 생각을 진짜 해? 근데 머리 아프지 않아? 그 시간에는 아무 생각 안 해 나 원래 왜냐면 나 쓸데없는 걱정 많잖아 그래서 뭔가 집에 갈 때까지 그거를 좀 정리하려고 아예 미리 생각하고 집에서 착할 때 그냥 씻고 영상 뭐 보고 핸드폰 하고 잘라 그치 왜냐면 너무 생각 정리 안 되면 계속 쓸데없는 생각 계속 하니까 잠 왜 못 자더라고 요즘 머리가 간지러워요 제 TMI 왜죠? 두피? 이거 안 좋으시나? 무슨 그냥 간지러운 거 같은데 이거 뭘까요? 안 씻는 건 아니랍니다 아! 어? 가만히 있 스트림 텀보이 아까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다 뭐지? 너 요즘 왜 이렇게 그러지? 나 항상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는 슬슬 인사해야 되는데 맞아요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거울 가고 있습니다 빨리 자야 돼요 왜냐면 내일 또 일주일 일어나야 되니까요 내일도 만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우리도 내일 봅시다 여러분 그러다 내가 다시 와 whichever 아 Cuban Hawk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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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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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